경기도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투기 우려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추진하면서 찬반 의견이 뜨겁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경기도민 상당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먼저 토지거래 허가제가 무엇인지 인지도를 물어봤습니다. 68%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32%로 나타났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지 물어봤더니 59%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37%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고 답해 도민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한다 19%, 대체로 찬성한다 41% 등 60%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매우 반대 17%, 대체로 반대 18% 등 35%로 나타났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가 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가 20%, 일부 계층의 부동산 소유 편중 방지가 19%, 갭 투자 차단 15%, 불로 소득 방지 7%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 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전가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가 26%로 가장 많이 답했습니다. 또 사유 재산인 토지 처분권을 침해할 수 있다가 23%, 전세 품귀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가 18%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주택 구매 심리를 부추기거나 복잡한 행정 절차, 주택거래 허가제로 확대 우려 등을 부작용으로 꼽았습니다. 이 밖에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78%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76%, 국내외 법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74%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 기관인 케인스텐 리터치에 의뢰해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는 ±3.1%포인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